여기가 바로 공룡 메카드 기지로군 오늘은 내가 제일 가지고 싶었던 캡처카 하딘을 가져갈 계획이지 액체 거미줄 발사 잡았다 하딘 그럼 어디 한번 거미줄로 끌어와 볼까? 으하하하하 신난다 이제 그럼 이 녀석을 거미집으로 데려가야겠군 멈춰라 왕거미 녀석 내 이름은 모놀로포 우리 친구 하딘을 데려가는 건 내가 용서할 수 없다 헤헤헤헤헤 데려가는 김에 너도 거미줄로 잡아가야겠구나 으으 저 녀석 말이 안 통하는 녀석이군 모놀로포 출동! 공룡 메카드 모놀로포 다이니소어 고! 그런 공격은 소용없다 거미줄 방패 발사 으하하하하 어떠냐 이 액체 거미줄을 뚫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그럼 너도 저 하딘처럼 만들어주겠다 으으 이럴수가 이거 너무 끈적끈적거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 으하하하하 하딘을 잡으러 왔다가 데본느까지 손에 넣다니 으하하하하하하 그나저나 이게 도대체 뭐지? 집에 오니까 모놀로포도 보이지 않고 이 끈적거리는 거미줄만 짠뜩 있고 말이야 이건 분명히 왕검이의 액체 거미줄이야 어쩌면 왕검이가 모놀로포를 잡아간 걸 수도 있다고 으으 그렇다면 우리 지금 당장 왕검이네 집으로 한번 가보자 좋아 정말 모놀로포를 잡아간 거라면 이 티라노님이 가만있지 않겠다고 얘들아 저길 봐 하딘이랑 데본느 그리고 모놀로포도까지 잡혀있어 뭐냐 내 녀석들은 어라 공룡 메카드 녀석들이구나 에헤헤헤 마침 잘됐군 너희들도 전부 이 거미줄로 잡아주겠다 이 나쁜 왕검이 녀석 트리케라님이 지금 바로 출동해주겠다 공룡 메카드 트리케라 다행히 또 고! 에헤헤헤 에헤헤헤 그런건 소용없다구 받아라 액체 거미줄 에헤헤헤 에헤헤헤 같공 하지 못할것이야 처이케 흥 과연 그럴까 이번엔 이 브라키오가 상대해주지 퀵 퀵 퀵 퀵 퀵 하하하하! 이거 보라고! 아무리 덤벼도 액체 거미줄한테는 소용없다구! 어? 티라노! 어떡하지? 저 왕거미녀서 너무 강력해! 안되겠어! 더 빠른 공룡 메카드 카스터를 이용해서 공격해야겠어! 나와라! 티라노 카스터! 액체 거미줄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 티라노 카스터한테는 못 이길걸? 티라노! 줄똥! 헤헤헤! 아무리 공격해도 액체 거미줄을 절대로 뚫을 수 없다구! 우와! 성공이야! 티라노가 액체 거미줄을 뛰어넘어버렸어! 모노룸뽀! 이제 걱정마! 이 티라노가 거기서 널 꺼내주겠어! 고마워, 티라노! 너가 아니었으면 계속 여기 잡혀있었을 거야! 이제 그럼! 둘이 힘을 합쳐서 저 왕거미를 물리쳐보자구! 이 녀석들! 다시 액체 거미줄로 가둬주겠다! 액체 거미줄 발사! 모노룻포! 티라노! 합체! 으읍! 이 녀석! 이제 이런 거미줄 따위는 전혀 무섭지 않아! 왕거미! 이 녀석! 이제 널 혼내주겠다!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말라구! 으읍! 이럴수가! 안되겠다! 오늘은 이만 도망쳐야겠어! 고마워, 친구들! 친구들 덕분에 무사히 돌아왔어! 으읍! 근데 이 액체 거미줄이 그렇게 강력할 줄이야! 걱정마, 트릭해라! 우리가 힘을 합치면 액체 거미줄도 이제 문제없으니까 말이지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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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